마지막에 정복입니다. 안녕하세요 정복입니다. 판지나 트위터, 카페, 글을 자주 쓰려고 노력하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네요. 누군가에게 자기의 마음 그리고 진심을 표현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활동하면 되게 작지만 되게 큰 목표가 하나 생겼습니다. 정말 제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고 또 정말 떳떳하게, 자랑스럽게, 부끄럽지 않게 나는 방탄소년단의 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정말 멋진 가수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. 참 이렇게 고마운 존재인데 저희에게 되려 미안하다고 할 때는 저는 마음이 참 아픕니다. 우리 서로 고마워하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추억이 쌓이고 또 여러분과 눈빛만으로도 서로 의지하는 사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정말 사랑합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